빙판길에서 운전을 하면 안되는 이유 차결에 올라온 건가? 아, 씨발 사고 났다 어이구, 야, 이 정도면 엔진 먹었겠다 야 헐 그런 엔진 먹었네 전선각이네 대학병원에서 MRI 찍었는데 수술해야 된다네 1년간 운동도 못한다 존나 허무하다 겨울철이라고 체인 비교해보고 윈터로 바꾸고 그랬는데 그냥 빙판길은 엔진 브레이크고 뭐고 그냥 돌아버리더라 조스 사장이 6달씩 월급 줄 테니까 나가라 함 그치 이게 빙판길은 진짜 위험해 어 이게 ABS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는 못 어 걷잡을 수가 없어 빙판길은 절대 운전해서는 안 돼 군대에 재입돼 이 조건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연봉오천 유격훈련 10회 여자 아이돌 10회 면회 내맘대로 휴가 5회 연봉오천 세후면 세전이 아니라 미필이야 바로 가져올게 직업군인은 바보 만드는 조건중의 하나인데 날백수들은 무조건 하겠지 어떤 존미필이 이딴 걸 만들었노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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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이거는 진짜 미국인들이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라 자체가 선진국이고 배워나갈 것도 많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법 발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선진국을 많이 참조하잖아 미국에서 참 이건 병신같긴 해 미터, 킬로미터, 킬로그램 이 새끼들은 마일이랑 톤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 이거 단순히 자존심 때문이래 우리나라도 이제 바뀌어가지고 만나이 같은 거 이제 없애고 만나이 법 적용하고 그러잖아 나이 계산할 때 빠른 년생이니 뭐니 해가지고 족보 이상해지잖아 과거에 안 좋은 폐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일이랑 톤 이거 쓰는 거는 정말 좀 이해가 안가 그치? 몇 마일 몇 마일 그것도 그럴만한 게 좀 짜증나더라고 주영이 바이크 사는 거 알아봐 주려고 바이크를 검색을 했는데 최고 속이 100km밖에 안 나오는 거야 500cc인데 미들급인데 왜 저거밖에 안 나오지 104km, 106km 근데 또 다른 영상이 있었고 또 그래서 그 바이크를 걸르고 다른 바이크 가려고 이렇게 알아보다가 다시 검색을 해봤어 근데 그 바이크는 160km가 나오는 거야 어이 씨발 내가 봤을 때 백 몇 킬로였는데 뭐지 이게 잘못된 건가 하고 이제 바이크 갤러리에다 글을 올렸지 내가 야 그 바이크 있잖아 이거는 이렇게 나오고 저건 저렇게 나오는데 뭐가 문제냐 했더니 댓글에 박엘해서 나한테 저건 마일이고 이 병신새끼야 이러면서 욕을 존나하더라고 나한테 나한테 진짜 개쪼팔렸어 그때 어 나였어 나였어 치면 아직도 나올 걸 어 아 아 알겠다 레블 최고석 뭐가 진실임 두 영상 속도 차이가 50km 차이인데 100을 쥐어짜는 영상 이거 맞아? 했더니 마일이겠지 뷽따가 근데 이건 진짜 잘못된 것 같아 미터법 좀 쓰지 이건 미국 새끼들이 개새끼야 자기들이 선진국이고 자기들이 이제 어 전세계 1등이니까 계속 쓰는 거야 자기들끼리 안 썼으면 좋겠어 어 음 어 음 은근 모르는 진짜 월클 한국인? 이룸마? 이룸마가 왜 월클임? 뉴 에이지 피아노 연주 잘하고 이런 건 음악적으로 대단하다 이런 건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재작년에 갑자기 떴다고? 빌보드 클래시컬 차트에서 23주 연속 1위를 해먹었다고? 와 진짜? 2020년에 미국에선 라디오를 틀면 1시간에 1번 이상 꼭 이룸마가 나왔다고? 아 진짜? 들어보자고? 다들 안 들어봤잖아 키스 더 레인은 너무 유명하지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 개콘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썼잖아 키스 더 레인 저도 예전에 뭐 뉴 에이지 많이 들었을 때는 앙드레 강렁이라든지 아니면 유키 구라 모터라든지 이런 쪽 많이 들었었죠 네 히히히히 으흐흫 잘 알죠 네 쓰읍 스읍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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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 연일 승승장구하는 SPC 3립 이거 불매운동 지금 벌써 식었습니까? SPC 3립 신제품 포켓몬 호빵 일주일 만에 100만개가 넘게 팔려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다 계열사 공장의 인명사고 이후 마케팅이나 광고를 아예 하지도 못했던 SPC 3립 내부에서도 이 같은 결과에 놀라는 분위기다 야 씁쓸하다 씨발 이런 것 때문에 냄비근성이라는 얘기 오히려 듣고 국민들이 분열하게 되는 그런 저기가 된 것 같은데 사실 불매운동에 대해서 이런 얘긴 있었어요 그러면 가맹점주들은 뭐냐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일반 업주들은 SPC 사태 때문에 피통 써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함부로 쉽게 불매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애초에 이런 그 가맹점 이런 뭐라 그래가지고 프랜차이즈에 소속돼서 장사를 하려면은 그 프랜차이즈 어 그 기업에 대한 100%의 그게 있어야 돼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브랜드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에 대해서도 서로 같이 짊어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어? 원래 그렇잖아 아 내가 말이 너무 느린가?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애초에 이런 말을 하기 좀 조심스러워서 그랬던 건데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서로 이게 뭐라 뭐랄까 뭐랄까 같이 짊어지고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결국은 이거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좀 설명을 잘 못하나? 어 공통 공동 책임을 져야 될 것까진 없겠지만 단점인 거지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에 소속돼서 어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음 음 그렇지 체인점들 그렇지 그렇지 뭐라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너무 병신같이 말하나요? 어 미안해 조금 씁쓸하구만 백만개나 팔렸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좀 얘네들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었잖아 공장에서 사람 주고 나가는 이런 일들이 그것도 과로로 인해서 그리고 공장 내에서도 이렇게 공장이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그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번 이 SPC 불매운동에 조금 힘을 실긴 했어요 주영이랑 같이 밖에서 뭐 밥 먹으러 가거나 이렇게 뭐 빵같은 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아 나도 모르게 그냥 아 빠밤 먹고 싶다 어 파리바게트 갈까? 그랬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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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 가자 그래가지고 딴 데 가서 먹고 그랬었단 말이야 어 그래서 나도 사실 별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너무 그 죽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 어 그랬는데 이게 또 백만 개나 팔렸다 그러니까 포켓몬 호빵이라는 게 어 그러니까 꼭 다 완전 망해서 사라져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개선을 개선의 여지도 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얘네 그 SPC 윗대가리들은 그저 그 영화 있잖아 내부 내부 고발자인가 내부자들인가 거기서 어차피 국민들은 개대지입니다 그저 뭐 조용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 겁니다 국민들은 개대지입니다 이러잖아 그럼 약간 좀 이 회장님들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이 이 불매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고 이런 비영신 개대지새끼들을 봤나 이렇게 한번 전화와가지고 아니 뭐 확인하셨습니까 이번에 여론이 좀 안좋던데요 가만히 있으면 돼 두세달짜리야 두세달 뒤면은 어차피 판매으로 올라갈거야 아니 그래도 닥쳐 가만히 있으면 돼 국민들 어차피 개대지야 이러고 전화 끊을까봐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을 했다는 거지 아 왜이렇게 자연스럽냐 이 얘기냐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의견이 분분하긴 하네 불매로 이어지면 삼리꺼 받아서 파는 소상공인들은 몇십 몇백만명이 힘들어질텐데 아 그럼 소상공인 다 뒤져도 상관없다는 거야? 신한노예 염전주는 개새끼고 염전주한테 돈 갖다 바치고 소금 떼우는 사람들은 다 천사고 뭐 그런거냐 음 이게 아무래도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그 집단 지성에 어떤 마찰이나 이런걸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다 음 음 걍 사람이 찡겨서 곤죽된 기계로 만들어내는 빵을 나는 먹고 싶지 않아 그런 환경에서 만드는 회사에서 내 능력선에서 돈 보태주고 싶지도 않아 주변에 하라마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거야 남들이 사먹던 말던 내 할바 아니고 난 안먹겠다 이거야 존나 멋있는 너 이 새끼 시볼새끼 말 잘하노 파페 호두 넣으면 정신 못 차리고 사제끼죠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물건을 납품 받아서 어 그런 소상공인 분들은 근데 이게 또 단점이라는 것도 아시긴 아셔야 돼 장점도 분명히 취하셨을거 아니야 어쨌건 근데 내 잘못이 아닌데 이거 너무 억울한거 아닌가 근데 어쩔 수 없어 대형 프랜차이즈라는게 그런거지 뭐 예를들어서 뭐 BBQ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 똑같은거야 같이 연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지 이미지 때문에 넘어갑시다 요즘 음악시장 근황 멜론 적은 이유 음악시장이 왜 임영웅 좀 많긴 하다 어 어 맞네 유나 잘된건 되게 보기 좋은데 능력있는 싱어송라이터인데 노래도 잘하고 그쵸? 이미지도 좋고 유나 잘된건 너무 보기좋아 존나 호감이니까 존나 호감이니까 15위가 뉴진스네 그 다음에 엔시티 예전에 예전에 시발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발로 바로 멜론 탑 탑10 재생하면은 장르 다양하고 인싸노래 아재 10딩곡 팝송 적절하게 배치가 됐는데 귀찮아서 일일이 담아서 들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젠 시발 아이돌 트로트 딱 두개뿐임 이래서 알아서 알고리즘으로 챙겨주는 유튜브 뮤직이 편함 당연한거지 유튜브 뮤직은 거역할 수가 없는 최고 장점을 모아놓은 정말 최고 플랫폼 아니야 최대 최고 플랫폼 난 진작 갈아탔어 멜론 마지막으로 결제된게 내가 2018년인가 그랬을걸 그때부터 유튜브 뮤직 썼어 지금은 가사도 나오잖아 가사나와 지금 그리고 음악 엄청 다양하고 멜론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1위를 유튜브 뮤직에 뺏겼네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살펴볼게요 2016년 SK가 갖고 있던 멜론을 카카오가 가리고 간 뒤 혁신적으로 넘어트렸어요 인수 다음에 맞아 SK가 할 때에 비해서 멜론이 카카오가 만지면 이 새끼들 마이너스의 손도 아니고 항상 조져나 카카오 묻어서 그래 맞지? 60% 점유율에서 현재 35%까지 떨어뜨렸다니 말 다했죠 얼마나 하는게 별로였으면 이런 독과점 시장에서 네이버는 바이브를 멜론을 판 SK는 플로우를 새로 출시했고 지금은 4위 5위로 서비스 중이에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유튜브 뮤직이죠 유튜브 뮤직에는 엄청 강력한 무기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튜브에서 광고를 안보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매하면 유튜브 뮤직도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두번째는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와 연동돼서 다른 음원 사이트에는 없는 다양한 라이브나 커버송들을 엄청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음원 사이트가 이건 절대 따라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모래를 출시하면 뮤직비디오를 만들죠 그건 유튜브에 올려야죠 협상역에서 다른 음원 사이트들과 비교가 안돼요 같은 이유로 해외에서도 유튜브 뮤직이 점차 음악 시장을 평정하는 중이에요 근데 영상도 올려 맞아 진짜 이게 멜론 한 달에 얼마야? 그냥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게 하는 거고 한 달에? 만원이 넘지 가성비 자체가 넘사네 그리고 고음질 재생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320KB로 무선실 음원 제공하고 뭐 이런거 솔직히 사람은 128KB랑 192KB랑 구분 못해 128KB 이상이면 독같이 들려 물론 그만큼 좋은 장비를 쓰고 그러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무선실 음원으로 들으면 근데 그건 진짜 완전 사운드 마니아들? 오디오 마니아들은 그런 걸 하겠지만 아주 극소수잖아 그거 구분 못한다니까 128KB VES 320KB 구분 절대 못해 테스트하는 영상 있잖아 64KB 에서 확실히 좀 달라지죠? 4KB 이제 깔끔하잖아 256KB 256KB 차이 없어 128KB 부터는 거짓 막개들이 들으면 그냥 똑같아 어 음 다르다고? 지랄을 해라 병신 야 내 방송이 내 방송이 내 방송 음질 전송이 128KB야 그래서 여기서 256KB를 전송을 해도 내가 듣는 거는 256KB로 전송이 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128KB로 전송이 돼 근데 뭔 256KB랑 128KB랑 난 구분할 수 있다고 이 지랄하고 있어 싸대기 이 지랄하고 FHD랑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웃기는 놈들이네 이거 넘어갑시다 형 머리 좋네 아니 머리가 좋아 당연한 거잖아 어 아 키우키우키우 존나 수치스럽네 죽으러 간다 8,90년대생들한테는 그 당시 노키즈존이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 그치 이 당시 PC방 정말 거진 다 스타크래프트하고 포트리스하고 좀 머리 시키려면 포트리스하고 저글링 블러드하고 약간 그러던 시절인데 이때는 강한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여서 노키즈존 노키즈존을 뭐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어 시끄럽게 하거나 나대거나 피해주거나 가잣부서리기 같은 거 이렇게 어 내 옷에 이렇게 엉겨붙게 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그냥 싸대게 날라갔지 남의 집 애새끼다 라고 할지라도 가정교육을 전 국민이 다 같이 공통분모로 이렇게 시켜주던 그런 시기였어 PC방에서 뭐 철권 뭐 상대편에 상대 너머에 상대 너머에 꼬맹이 새끼가 철권 싸가지없게 하거나 그러면 매너가 없다 그러면 바로 그냥 체어 샷 날라오고 그때라서 어 가정교육 다 같이 분담하던 시절이라서 이때는 노키즈존이 필요 없었어 낭만 있던 시대였어 이때는 음 나 역시도 많이 맞았었고 오락실 가면은 돈 뺏기고 맞으니까 음 청약건수가 0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아마 지방쪽이겠지 청약건수 0건은 그치 울산 강릉 춘천 광주 줄줄이 청약 0사태 미분양아파트가 15만채 넘어가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어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니까 눈치게임하는거지 여태 보면은 건설사들 어떡하냐 X댔네 영국 매체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11명 루카쿠 호날두 이름값에 비해서 월드컵에서 크게 활약 못했던 선수들을 갖다가 뽑아놓은거네 그치 어 루카쿠가 얼마나 심했길래 루카쿠 루카쿠 여친 루카쿠 여친 이라고 어 푸짐하다 스물다섯 살 모델이래 루카쿠 벨기에전 병신집 모음 있다고? 오케이 알아서 봐볼게 와.. 야 그냥 차도 들어가겠는데 내가 차도 들어가겠다 뭐하노? 일마 루카쿠야 와 머리통 쳐맞고 그냥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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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한 명이 16강을 엎어버렸다고 야.. 정말 저거 대단하다잉 한편으로는 아.. 아.. 1에서 1이구나 그러니까.. 그나저나 호날두는 어떻게 이제? 호날두 이제 어쩌노? 호날두 근황 레알에서 배려해가지고 훈련장에서 개인운동 한다고? 아.. 존나 맘 아프다 이거 다 떠나갖고 이 새끼 잘못한 악행 다 떠나갖고 존나 맘 아픈데? 와.. 어쩌다 이렇게 됐노? 와.. 어쩌다 이렇게 됐노? 와.. 존나 맘 아프다 아.. 감.. 아 우리보다 잘사는건 당연한거고 아니.. 흠.. 우리보다 당연히 노력을 더하고 한 분야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노력을 했잖아 얘도 엄청 어렵게 살았다더만 호날두도 호날두 일대기 뭐 이런거 없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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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 달빛빛 왜 호날두 올라왔드만 호날두 아프리카TV와라 택기 두려주니 호날두는 흠양하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형편에 이미 아이가 셋이나 있었던 호날두의 부모는 계획에도 없던 넷째 호날두가 생기자 낙대를 희망했죠 수술을 해달라고 병원에 찾아갔지만 의사는 극구 반대했고 어머니는 자연적으로 호날두의 출산을 막자는 생각으로 일부러 과격한 달리기나 운동을 하며 호날두가 사라지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날두는 이 정도는 가사롭다는 듯이 너무나도 건강히 태어났고 오히려 어머니의 달리기가 퇴교가 된 셈인지 그는 누구보다도 빠른 발을 갖고 태어나죠 호날두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또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는 공공연이 나는 내 아버지를 잘 모른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부자 간의 대화가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된 발단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의 고국인 포르투갈은 1970년대 식민지 독립을 막기 위해 국민들을 강제징집해서 아프리카로 파병을 벌였고 청소부에서 호날두의 아플리아 아버지는 천신만국 끝에 고향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나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는 이때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죠 호날두가 태어났을 때 즈음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러다 보니 호날두는 항상 아버지의 관심에 목말렸습니다 그럼 그가 축구를 시작한 계기가 바로 이런 아버지의 무관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공을 차릴 호날두로 본 아버지는 소질이 있어 보인다며 축구를 제대로 배워보는게 어떠냐는 한마디를 이 아버지의 이 그냥 흘려가듯이 한마디 건넸던 그 한마디에 호날두가 축구로 관심을 갖고 엄청 열심히 했다는거 아냐 호날두가 호날두가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권유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죠 호날두는 이 말을 빈말이 아닌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때마침 그는 지역 축구구단에 탈실 청소부로 일하던 아버지를 졸라 유소년팀 테스트를 받을 수 있었죠 동네에서 공점 차던 호날두는 당당히 합격했고 여덟살의 나이에 유소년 축구팀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호날두는 축구팀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인생에 큰 상처를 겪게 되죠 팀원들 사이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팀원들은 매일같이 자신들의 유니폼을 빨아오고 꾀지지한 몰골로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호날두의 아버지를 보며 가난한 집 자식이라며 호날두를 믿고 모졸했죠 이러다보니 호날두의 친구는 오로지 축구봉 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식사시간까지도 공을 안고 들어와서 혼날 정도였는데 코치의 지적이 끊이질 않자 결국 호날두는 식사시간마저 걸었고 연습에 매진하며 꿈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탁월한 재능에 어마어마한 연습량까지 더해지자 호날두는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기 시작했고 실력으로 동년배들을 찍어노르자 더이상 그를 조롱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후 호날두는 포르투갈의 명문 프로팀 근데 지금 남이온인거 자작권 생각은 하고 보노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런 내용이 있고 아버지 돌아가셨던 것도 그때 당시에 아버지 치료비로 축구 생활하면서 벌었던 돈을 전부 다 아버지한테 투자를 했었는데 수술비 다 마련하고 그랬었는데 경기에서 이제 활약을 한거야 열심히 해가지고 어 그리고 월드컵 때였나? 어 이때 이거 이거 이것만 봐 호날두는 호날두는 4강을 확정짓는 승부차기를 성공시킨 호날두는 하늘을 향해 키스를 날리는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이야 이 스토리가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다 아이가 레전드야 근데 이렇게 됐어 어 슬프네 네 축구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호날두가 어쨌건 지금 자기관리도 잘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스포츠 스타한테 참 거스를 수가 없는 그 에이징 커브라 그러잖아 그게 왔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뭐 예전에 뭐 푸요리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막 40대대도 월드컵 참여하고 그랬었잖아 그리고 계속 그 바르샤이 남아있었고 호날두가 그럴 수가 없는 이유는 어 스트라이커로써 기량도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다는 거야 어 어 은퇴하는게 맞는거지 근데 받아들일 수 없는거지 호날두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투혼을 불태우겠다고 하면서 불씨를 마지막 불씨를 지펴보려고 하는거야 그것도 이제 2024 그 뭐 어디였지 그거? 유로? 어, 유로 2024까지는 참여하겠다는 그 의지를 밝히고 있는거야 다른 축구팀에서 호날두를 왜 안데려가냐 자존심을 못 내려놓고 있는거거든 지금 응 못 내려놓고 있는거야 그니까 호날두가 원하는 돈이 있겠지 근데 그 돈을 줘서 데려오기에는 호날두가 그만한 메리트가 없고 어 어 그런거지 그리고 좀 성격 호날두의 성격 음 음 솔직히 돈은 어느정도 포기할 수 있을거야 괜찮은 명문팀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감독들이 우려하는게 뭐냐 다른 팀 내에 있던 선수들이 어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것 때문이지 음 팀 내에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고개 졌다는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레알에서 이렇게 내준 개인 연습 그 훈련장에서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거야 하 조뚜가 만년에 정신병이 걸리긴 했어도 레알에서는 430경기 450골 챔스 4회 추가시켜준 개씹 레전드임 레알 팬들은 절대로 호날두를 못 잊을 것이다 그 시절 날두는 흑흑 하 불쌍하다 그냥 비영신같은 남새끼 그냥 사우디 가서 돈 챙기고 끝내 이 비영신새끼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불태워봐라 날두야 응원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 나는 응원하고 싶어 그럼 뭐해 지금 그냥 치즈비인데 하 어디까지 봤는지 까먹었어 뭐 뭐 보다가 이렇게 됐지 지우 한번 하자 아 그거 최악의 이거 보다가 호날두까지 가버렸네 하 방송감 진짜 무쳐다 어떻게 이걸 가다가 이렇게까지 빌드업을 쌌노 루카쿠 보다가 정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흑기님께서 음 아이도 감사합니다 무쳐다 많이 쓰잖아요 요즘 다 어 그래 호날두 아직까지 축구에 진심이지 헐 다음주부터 이제 조규석 나와 야 이 방송가 놈들 진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방법 확실하네 나 혼자 산다 조규석 다음주에 봐요 맞아 지금 가장 핫한 핫하던데 예능처음으로 유키즈 손흥정씨 나왔는데 진짜 눈물 3번 흘렸다 꼭 봐라 아이 진작 봤지 나는 워낙에나 또 호사가기 때문에 봤지 손흥정편 쩔더라 존나 웃기던데 근데 아이 집 그 숙소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저 손흥민 선수 영상 다시 보기 보시나요 저는 컴퓨터를 안해요 이거 존나 웃기던데 어? 어? 한 번 또 보자 감독님은 숙소가서 손흥민 선수 꼴눈거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저는 컴퓨터 할 줄을 몰라요 아니 저 컴퓨터 할 줄을 몰라요 저는 컴퓨터 할 줄을 몰라요 하하하하 존나 웃겨 아 일로 와봐봐 너 아이맥스 가봄? 아이맥스 가본적 있어? 아바타 보실? 에? 아바타 보실? 아바타? 어? 어때? 아이맥스 가봤어? 아이맥스? 응 그게 뭐하는건데? 아니 용산 아이맥스 아니 안가봤어 제일 큰 영화관이라 그러잖아 안가봤어 안가봤어? 어 나는 안가봤어 그거야? 월요일날 이야기라 응 용산 아이맥스로 응 오케이? 거기에서 봐야된대? 용산이 제일 가까워 아이맥스 있는 데는 아 이거 크게 봐야도 저 재밌대? 응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야된다는데? 에? 크면은 앞자리에 어디있대? 앞에서 앞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아 가운데 그 아운데로 그러고? 어 그래야 재밌대 음 약간 그 세 시간짜리 아쿠아리움에 있는 것 같대 아 진짜? 용암액이 뭐예요? 아 못 구한다고요? 월요일도? 어 용암액이 제일 커 헤엣 오 오 오 오 자리 없어? 못 구한다고? 암! 지금 검색해 암표 사야된다고? 검색 한 번만 해봐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다들 막 환장들 하고 봐? 갑자기 짜증나려고 그러네 누누TV는 새끼야 누누TV 어제 들어봤는데? 검색 한 번만 해보면 안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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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 봐 특유의 또 호들갑이 시작됐네 안 봐 안 봐 뭐 하나 재밌다 하면은 뭐 경이로운 뭐 경험이었네 어쩌네 하면서 특유의 커뮤니티 호들갑 시작됐네 아이 씨바 안 봐 어? 영화 한 편은 30만 원 주고 봐야 된다고? 좆가 안 봐 안 봐 보지 말자 응 갑자기 짜증 나려고 그러네 응 보지 마 보지 마 그래 어 TV로 나오면은 볼래 안 봐 호들갑 존나 더러워 아이 에바다 진짜 야 진짜 어벤져스 때 그랬다고? 차 영화 한 편에 30만 원 내가 그래도 이거 5만 원까지는 볼라 그랬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5만 원까지면 그래도 볼만하다고 생각해 그랬어 어 어 그냥 2D로 보라 해 음 방배나 쳐 긍으면서 넷플릭스나 쳐봐라 키우키우 아니 근데 그 정도의 영상미라고? 뭐 안표를 주고 사야 될 정도야? 미쳤다 진짜 원시발 스쿠버 다이빙 항목 원생생한 경험이여 하 하 아니 나는 아 모르겠어 내가 용화맥을 안가봤기 때문에 더이상 욕은 안할 테니 되지만 호영 수요일 새벽에 보고 싶으면 용화맥 영상 넘겨줄게 쪽지주쌤 비회등이 나 예매 많이 해놨어 쯧 그래? 안 봐 자 막상 이래놓고 보고 오면은 여러분 드디어 봤습니다 와 ㅅ.. ㅈ.. 꼭 봐 진짜 근처 영화맥에서 보면 돼 에코형 지랄하지마 무조건 용화맥이야 너 용화맥 가봤냐? 디저 화면이 그냥 이 지랄하면서 ㅈㄴ 호들갑 떨듯 일단 그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 호들갑 떤다고 욕할 수 밖에 없는 입장 어 안 볼래 야 이제 레알은 이야 다 거진다 흑인이네 야 이게 하나의 현상이냐? 축구 선수들이 이제 흑인들이 점점점 점점 더 잘해지는 그런 뭐 시기가 온 거야 뭐야 세대교체 된거는 맞아 알아 레알은 무조건 젊은 선수들만 써가지고 키워서 쓴다 그러잖아 알아 아는데 레알만의 그게 그 경영 방침이라는 건 알겠지만 왜 쟤 다 흑인이요? 축구판 이제 다 흑인이 먹었다고? 진짜로?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 프랑스 글마 금마 은밥해 야 흠 흠 그룹이 다르잖아 이제 비쥬얼은 없구만 흑인이 유능한 거냐 아니면 레알이 흑인을 고집하는 거야? 유능한 게 흑인이다 내 이말을 높여서 브라질 선수만이 되고 가는 거 백인 존잘람이 누가 죽고 차냐? 틱톡 찍고 있지 그 말도 맞지 백인 존잘람 그만큼 미국에서 틱톡이 유행이요? 흑인 존재 하나 해가지고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었더라고 헬기 착륙장까지 있는 거기서 유소년부터 해가지고 막 키워내고 있더라고 기본기들로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수들 많이 배출해낼 것 같던데 손웅정 감독님이 애들 잘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여기 특이한 경영 방침이 뭐냐면 애들이 19살 되기 전까지 슛 때리는 거 안 시킨대 무조건 기본만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계속 뺑뺑이 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속 트래핑 가르치고 그것만 계속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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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근데 그마저도 애들이 다 거기 지겨워하는데 손웅민이 거기를 쓱 가 그래가지고 자기 형도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 코치로 형이랑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얘네들 지금 이정도면 우리 하는 거에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야 옛날 생각난다 우리 형 우리 예전에 전마들 지금 하는 거 세배로 했었는데 맞지? 이러면서 형이랑 그런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손웅정 아카데미 그게 거기서 걸출한 축구 스타들 배출해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국가대표 뭐 좀 그 감독직으로 주면 안되나? 코치 느낌으로 주면 안되려나? 어 그 중에서 지금 세명인가? 손웅정 그 아카데미에서 세명 정도 좋은 것 같대 축하 보면 그만이야 어 가음독은 아무나하나? 암튼 어 좋아 보이더라고 독일 세명 보냈다고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손웅정 축구교실 거기 가서 축구선수로 거기서 키워내면 안되냐 이런 얘기지 내 말은 손웅민 형도 그 오브리그인가 거기 갔었다던데 오브리그면 얼마나 못하는겨 오브는 거의 뭐 사회 리그급이야? K리그급이야? 아 그래? 넘어갑시다 삼성고덕 거기가 돈 벌기 엄청 좋다더만 거기서 4개월 동안 일한 결과 주간 근무는 8시간 연장 근무는 10시간 1.5공수 야간 근무 12시간 2공수 야간 근무 12시간 2공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걸었다는 거야 500만 원 500만 원? 1.5공수 2.5 all that 4.5B 1.5 questions 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기공은 기술자, 조공은 기술자 보조하는 사람 사수, 부사수네 백안 조공으로 4개월 일하고 2천만원 모았다고 미쳤다 이래서 기술배우라는 얘기가 있구나 삼성고도 저 현장이 대단하대 들어가서 빡세게 일하면 돈 잘 벌 수 있다더만 기술 없어도 조공을 할 수 있다니까 더 조공을 할 수 있다 그 plung이 도전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